이건 라임, 그리고 제가 걱정했었죠 뭐하는거죠? 진짜로, 그 얘기는 들을만한 얘기는 저 친구 저 친구 감질나게 굴지 마세요 영준이 좀 알려주세요 말해준 비밀로 할게요 얘기해줄 수 있다고? 세라의 비밀 헐 뭘 친구 팔아서 정보를 얻는건가 뭔가 알고 싶다고 친구 도와줘 친구 도와줘 친구 도와줘 프렌드 실드 해줬는데 거짓말 한번 해줘 얘는 거짓말하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돼 명망있는 가문이에요 의리 의리하다 의리 의리해 사귀도 돼? 괜찮아 음 음 그리고 이제 로드 타웨크 당신의 turn 네 라임은 라니스터르 10년 전 라임은 라니스터르 라니스터르 아 아 말에서 한번 떨어졌던 애 양기비즙 양기비즙 양기비즙은 그거죠 마약이죠? 마약성분 약생이네 불쌍한 그럼 왜 알려준거야 비밀인데 왜 괜히 괜히 알려줬대 멍청이 아니야 이거 지가 비밀 있다고 얘기해 놓고서 저랑 좀 비슷해요 근데 저도 말해 놓고 후회하는 스타일인데 이쁜사랑하세요 네 이쁜사랑하세요 아니 근데 저 친구가 고백하는거 아니야? 저 사실 사생활하고 나는 거짓말 해줬는데 나만 이상하게 되는거 아니야? 둘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실을 얘기하는거지 그러진 않겠지? 흐흐흐흐 어? 그러진 않을 것이오 로드 라이맨 우리 정말 말할 필요가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안드로스와 함께 얘기할지 그래서 제발 제발 조금만 꼬시면 될거 같은데 닥치고 듣기나 해요 정말 중요한 일 좀 가버려 손을 떨잖아요 야 모르는척하면서 손을 잡아줘 그래 안돼! 그런 얘기는 하지마 당신 비밀폼 앤드로스가 당신을 나도 그만 겪어 그 사고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 사고 사고 그 얘기 함부로 하지마 아 그 얘기하네 협박해야되겠다 어쩔수 없다 엄청 괴롭겠죠 약쟁이야 어? 앤드로스가 맨년째 그의 협박.. 아 벌써 협박 다하고 있어 벌써 제가 뚱뚱이한테 협박 다하고 있었어 앤드로스 말과 달리 참 상냥하시군요 그렇지 상냥하게 걸려들었으 앤드로스 앤드로스 용병 수백명을 모으고 있다 오케이 알아냈다 화이틸 영주한테 바칠 군대도 수백명 아이언레스를 정복하려 우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우리 20명 그 군대로 우릴 못살 야 우리 20명밖에 없는데 안돼 저 녀석이 큰일났다 이거 막아야되는데 우리 20명 20명 20명에 근데 그 용 용있죠 뭐야 뭐야 왜그래 배기결 아주 크나킨 스스로 저 따위 신녀가 무서우세요 호옹 죽어야 돼 얘는 정치적으로 나가야되는 캐릭터거든 어 화낸다 깜짝이야 때리는줄 알았네 부들부들했네 부들부들했네 아 그 수백명 모은다메 큰일났네 그 용부대랑 뭐 다 해가지고 해야될텐데 큰일났네 얘네 어디가니 겐텀 삼형제 북쪽에 그 지도 식량은 식량은 얼마 남았어 일단 계속 움직이자 친구끼리 거짓말하면 안되지 그 정치 그 정치 그 정치 다들 굶어주볼까 아 얜 좀 수상하네 왜이렇게 얜 처음 봤을때부터 수상했어 저거 뭐야 이거 곰표시하냐 곰인가 뭐야 쟤네 여기 살고있는 그 사람 사람들인가봐 여잔거 같은데 자유민 자유민 오우 이것이 이것이 힘들어 너 여기 내가 전화할 수 있어 저는 그분 뭐야 뭐 그분 그분 야 옷이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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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해 딱말도 난 죽는거 아니야 다른 LING him 빵 막마도 난 저거치잖아 까마귀 옷인데 그럴게 걸리긴 piano 살기 Human 에 꺼냈냐? 꺼냈냐? 아하씨 나와 나와 혼자야 아아... 아아... 말로 해결합시다 너희들 다 잡을거야 오래 지나가는 길이야 해치생각이 없었다고 잘 사정설명하면 돼 엄청나게 많네 다 여자야? 자유민은 원래 다 여자에요? 전투를 여자들이하나? 괜찮아 괜찮아 설명해 설명해... 아이 잠깐만요 말로 합시다 아이 말로 하자 아니 아이 아하 아 말로 해 아 큰일이네 이게 아닌데 싸웁니다 아 아 조심 활 활 어 왜 이렇게 잘 싸워 얘 따 쓰러틸깨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어 큰일 났다 이게 아닌데 말로 했어야 돼 가만히 있을거 그랬나? 안돼 식량 왜 왜 도망가게 왜 왜 도망가게 두라는 거야 아 왜 아는 사람이야 다른 애 벗어 죽었는데 저의 마지막은 저의 마지막은 어 아 아 여기 Jie 너 כל 망했다 아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 천 이미 걸린 것 같 Whit 자문 hacer 자유민들랑 친하게 지낼 수 없을듯 살인자라고? 벌써 3명째 군, 게러드 3명 죽였어 착한, 착한 자유민들인 것 같았는데 그리프 저녁에서 잘 자신대 Want? 일단 다 집어쳐놓고 있어 그리프가 그 쪽에서 탐수함을 이뤄지 어떻게 줄여지에 있어 내가 이제는 안rine우진 않았다 내 지사님은 그의 너희야 이쁜게 말하는 것이 나의ث 나의.. 즉, 나의 그의 형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그의 형은 그것을 말하지 않게 까마귀를 다 죽이고 성문도 잠갔대 그 전 협상자 초대하겠답니다 야 속지마! 속지마 놈들한테 침투할키 그래 우리 지금 우리 막내가 잡혀있잖아 막내 구해와야지 싸울려면 그래 이번에 가서 막내 구해오고 지대로 싸웁시다 우리도 그리프 잡고 있으니까 막내 구하고 한 번 싸웁시다 그럼 우리 계획을 할 수 있잖아 내일 아침에 남겨낼 수 있다면 글랜 모어 소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잖아 당연히 여기가 필요해 로드릭이 안 보이냐 아 또 선택이야 아 갈라면 무장 있어야 되는데 아이언레스 방귀도 필요한데 아 못 골랐어 타식으로 나야 글랜 모어는 여기 남을 것이다 선택장이 아무것도 안 골랐다니 그냥 여기 남네 저 둘 중에 한 명이 첩자야 내 생각엔 얘인 것 같은데 하이포인트에 도전하지 않는다 로일랜드가 아이언라프에 도전하지 않는다 아, 하이포인트에 도전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한 명이 첩자야 내 권력은 너의 센티널라 둘 다 못 따라가 한 명 있어야 돼 둘 다 못 따라가 한 명 있어야 돼 내가 이 사람은 내 모든 사람은 나 로일랜드에 도전하지 나 로일랜드에 도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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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뭐냐면 로일랜드가 첩자면 내가 데려가면 거기서 나를 통수쳐서 나를 공략할 수도 있고 로일랜드 안 데려가고 덩컨을 데려가면 로일랜드가 여기 남아서 여기를 통수가 칠 수가 있고 덩컨이 배신자면 여기 남아서 제가 통수칠 수 있고 덩컨이 배신자여도 데려가면 거기서 통수칠 수 있고 어차피 망하는 거야 둘 다 데려가는 거 아니면 다 통수야 다 통수야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애를 여기다 남겨놨어야 돼 맞아 잘못 골랐어 덩컨은 데려갔어야 됐어 왜냐면 덩컨이 나를 거기 잡아가더라도 덩컨이 통수치더라도 그리프는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갔는데 병사도 없이 가고 여기서 배신해버리면 난 낙동과 오리알인데 덩컨을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 통수쳐도 인질이 있잖아 어차피 뭘 골라도 이야기는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이야기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좀 간지나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좀 찌질하게 흘러가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등장인물 중에 몇 명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 이 조소들을 무력하는게 이 조소들을 무력하는게 이 조소들을 무력하는게 어떻게 정답해 그러게 여기서 용은 쎜입니까? 얼마나 세용? 난 그걸 못봤네 쎄아 아까 막 불 뿜고 그러던데 두구만한 군대정도는 이길거 같더라고 다행히는 것 같다. 다행히는 스스로가 되었네. 불만 없으십니다 답례만 꼭 해주십쇼 도와주면 우리 도와주겠다고 했어 영화나 책을 좀 봤나 어디서 본거를 사람 능력있고 봐야돼 용을 부릴줄 아니깐 저게? 저게? 근데 아무리 어렸을 때 살았어도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을까? 나 같으면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기린? 가면 돼, 그냥? 살짝 보고 은폐물, 몰래 다가가기 살살살살살살 어, 데너리스가 여기 공격한다고 했는데 도와줘야 우리 한테 도와준다고 했어 위험요소가 없어지면 이동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서있는데 어떻게 없어지면 이동하라는거지? 아, 간다 제사살, 벌밭 봉화대 뭐지? 아, 피네 발판 이쪽은 창문에 누가 있어 피 피 뭐야 놈의 엄마가 구해줄거 같아 이게 노예들인가요? 안돼 가만있어 에스카 가만있어 아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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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어머니가 요꺼야, 꼬고 싶어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야? 용의 어머니 얘기하는거야? 데네리스? 누구 어머니 얘기하는거야? 용의 엄마 얘기하는건가? 용의 엄마 얘기하는건가? 야, 길을 모른다고 물론 믿지 누나 어 아, 갔다오라 그래 갔다오라 그래 무서워, 안 믿는다고 때릴거 같애 눈이 어디가는지 얘기좀 해주시지 뭐 어디가는거야? 화장실 가는건가? 아, 복수하러 간건가? 주님한테? 오우씨, 깜짝 놀랄 맞네 맞네, 볼링 복수네 어흐흐흐흐흐흨 빨리 죽여 빨리 빨리 죽여 빨리 빨리빨리 빨리 하고 가자 바로 죽이지말 고통스럽게 맞아 너무 쉽게 죽이지구나 나쁜 놈 굉장히 나쁜 놈 무섭다 진짜로 알았다네 시간이 없는데 말만 한건데 말만 일단 눈이 편 들어줘야지 야 너 뭐하냐 여왕님이 직접 벌을 내릴거라고 풍미인상 드디어니 감사합니다 아 또 선택지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난 헐 두개 진짜 죽이는거 아니지 나랑은 원안이 없으니까 되게 멋있게 죽인다 쓰레기같은 놈이야 사실 죽어도 쌉니다 직접 죽이면 신인도 없는다고 아니 그래도 나랑은 원안이 없는데 내가 죽이긴 좀 그렇지 베스카 원안인데 그리고 좀 지가 구리잖아요 베스카가 죽여야지 원안이 풀리지 오감도로도 사귈거야 아 여기도 좀 노답인데 아 여기도 좀 노답인데 오랜 사귈 캠프 오랜 된 사냥용 막지 이리와 함께 우리 죽을 때까지 아 나 그 증명은 알겠지 탐단된다 아니 좀 수상하다 자꾸 사지로 몰아가는 느낌이야 아 아 내가 가면 안 돼서 아무도 안 돼서 이 곳에 믿지 않지 아 상처를 봐야돼? 상처 찔러보기 살펴보기 찔러보기 뭐야 상처를 따뜻하게 마실게 없네 물 그러게 얘 오면서 피자국 나가지고 다 쫓아오겠다 그쵸? 물 찾으러 오라고? 눈 먹으면 죽는다고요? 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겨울에? 왜? 눈 먹으면 왜 죽음? 눈을 맞춤했어 영원히 계속 여기서 죽음을 깨우고 죽음і 여기로 데려왔어 한번만 더치켜보자 눈을 먹으면 왜 안된다고? 저체연증 걸린다고? 왜? 너무 시... 차가워서? 약간 아이스크림도 그런데 그런거 말고 뭐 다른 이유 있는거 아니야? 끓여 마시라고? 여기 뭐있다? 진표? 곰... 곰... 곰 부족스러워 아아... 망했다 씨 아아... 어? 어? 좀 약간 어설픈데? 흠... 아아... 망했다 씨 어? 좀 약간 어설픈데? 착해보여 착해보여 어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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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머리색깔이 다른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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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역시 끝까지 믿어줘야돼 어... 아아... 아아... 아아...